고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왓세대의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세븐틴 캐럿, 자자, 바로 문 락! 제가 이 구호가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익숙해지기 전에 이제 뭐냐, 연습할 때 이걸 해야 하잖아요, 멘트 연습할 때 근데 까먹은 거예요 이러면서 저런 줄 알게 그랬어요? 이런 소소한 얘기예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소소한 얘기로 저희 브이라이브를 시작을 제가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좋은데 창조한 얘기도 할 게 없잖아요, 창조할 필요가 없죠 창조야? 네, 그렇죠, 그건 맞죠 그건 맞죠 파워블로우 콘서트의 파워브저랑 공연이 끝났는데 정말 오늘 아주 파워풀한 무대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파워로 가득 찬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저는 무대하면서 계속 이 생각을 했어요 눈앞에 팬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렇게 항상 하면서 무대를 했는데 뭔가 좀 더 뭔가 이렇게 무대를 하라고 이리트레이닝 그랬죠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난 호시가 나는 텐션을 날 많이 올려줬어 호시가 너무 아니, 레디틀럽 마주 보고 추는데 갑자기 날 웃으면서 계속 진짜 엄청 의심을 주는 거야 근데 뭔가 지기 싫은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의심을 췄어 호시 형이 이제 뭐냐, 약간 곳곳에서 좀 그런 역할을 잘하려고 약간 에너지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많이 끌어졌어 나도, 나도 호시 형이 엉덩이 한 번 만져줬거든 파이팅 너무 좋았어? 호시가 엉덩이 만져줬으면 좋았어 근데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많이 그러면 나도 많이 보고 올게 아니, 자다가 형이랑 잠깐 스쳐서 한 번 파이팅 파이팅 형한테 에너지 부스터인데요 아니, 톡 찹다 팀의 에너지 부스터로 진짜 좋았어 이제 뭐 동선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볼 일이 많잖아요 우주 형한테 뭐 안 하던가요? 우주 형한테는 뭐 처음엔 바로 저지 당하죠 아니, 바로 저지 당하죠 아무도 열심히 한다고 바로 저지 당하죠 나 알아서 열심히 해서 그래도 아무도 안 다치고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맞아요 저희가 또 이렇게 콘서트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한국에서 3회 공연을 하는데 1, 목, 1 이렇게는 처음으로 맞아요 거기에는 이제 그렇죠, 재팬곡 네, 컨디션 관리를 좀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저 하나만 좀 뺀 것 같지만 발랐어, 소도다 아니, 지금 우주 형 마지막 주문 지금 우주 형 모습이 약간 심플 노래 부를 때랑 좀 비슷하지 않나? 좀 심플 때랑 비슷하다 그렇죠 어쩌나 때 같기도 하고 어쩌나 때 느낌도 있고 이런 의상을 약간 심플 때 입었던 것 같아서 5년 전 심플이 5대를 기억하고 있어? 5년, 5개월 전 심플이 5년, 5개월 전이야? 왜? 5년 전 있구나 네? 2016년 때 한 거 아니야? 2016년 때 한 건데? 7월, 16년 7월이니까 네, 시간 빠른 거에 놀랐어 잘려? 진짜 저희는 시간이 지나지만 멤버들도 비주얼도 굉장히 더 멋있어지는 중간의 시간은 유독 영원한 것 같아요 아니, 이제는 슈아야, 이제는 슈아야 이제는 나야? 슈아이는 조금 이제 갔어? 아니, 간 게 아니라 많이 올랐는데 그 상태로 유지했지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니잖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서브 디케러 짝짝 파워 오브 파워 오브 파워, 파워 오브 파워 오브 이게 파워 오브잖아 근데 난 파워 오브 이게 바짜가 좀 달라요 오브를 굳이 한 번 더 말하는 게 파워 오브가 이제 그러니까, 네 다음엔 오브라고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다들 깨물어주고 싶다고 슈아, 근데 나 서로 옆에 깨물어줄까요? 네트워크로 가실 때 아니요, 아니요 슈아 이번에 네트워크로 가실 때 진짜 멋있지 않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같이 멋있었어요 서영이 진짜 여연했잖아 아니요, 여연했잖아요 근데 슈아가 이번에 전혀 유도인가 네트워크 러브에 약간 욕심을 많이 부린 거 같았어요 진짜요? 파이팅이 넘쳤어, 좀 재밌었어요 영호랑 이제 준영이랑 같이 네트워크 러브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만나서 무대를 하니까 또 새롭게 그게 되게 의미가 좋았어요 의미가 너무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이번 콘서트가 마지막 온라인이 될 거 같다고 맞아요 근데 그 마지막 온라인에 네트워크로 러브를 딱 해서 참 완성이 됐다고 콘서트랑 딱 알반데 그러네, 그러네 이런 온라인 콘 자체가 네트워크로 러브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 그 말을 누가 했죠? 그게 호시 형이었어, 호시 형이었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온라인, 뭐냐면 온라인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인 거 같아 우리가 막 5년 전, 7년 전 이런 시기가 왔다면 못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지금... 그렇지, 못 했지 아예 못 하고 공연을 못 했을 거지 오늘도 진짜 무사히 끝났서 너무 다행이고 네, 오늘 지금 이제 집에서 일요일이니까 저녁에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고민을 딱 보고 잘 준비를 하시네, 우리 잘 준비한 시간 안 됐나? 아직? 아직 안 됐죠 안 됐지 아직 안 됐는데? 완전 7시, 8시? 8시? 8시만 자야 돼 8시만 자야 돼 네, 그렇죠, 내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이니까 이제 일찍 그래도 캐럿이 내일 월요일인데 네 뭐야? 월요일이라고 맞아 고잉... 좀 얄미어놨네 네 죄송하네요 고잉이 나오기 3일 전 그렇지, 3일 전이지 좋다 고요일 아무튼 저희 파워 오늘 진짜 엄청 잘했잖아요 네 이제 재팬과 러브 잘했죠? 우리가 노력합시다 엄청 다를 것 같아서 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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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버전 한 게 마지막이 언제였지? 요일마다 다크 다크랑 화이트 버전도 있었어 명핀 인크로우드 유닛 버전도 있잖아, 원래 힙합 버전 보컬 버전 원래는 맨날 그렇게 했지 단체 버전까지 저희는 늘 이렇게 우리 진짜 크게 버려놓기 때문에 버려놓고 힘들어하죠? 네, 하죠 그리고 근데 그거의 보람도 두 배잖아요 그렇죠 버려놓고 힘들어하지만 보람도 느낀다 파워브러져 두 버전 하는 것도 우리가 제목 파워브러워 파워브러워 우리끼리 얘기한 거 진짜 근데 이게 막 진짜 스태프분들 다 같이 너무 고생해 주시고 진짜 힘드실 텐데 헤어즈 선생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준비 과정 정말 힘들고 너무 힘들었지 딱 하면 너무 뿌듯하고 간에 저희가 활동도 이제 겹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또 오프라인으로 준비하다가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퀴즈도 바뀌고 하고 녹화하고 들어가서 연습하고 이랬으니까 힘들었던 만큼 우리 캐럴팬이 또 진짜 좋아해 주시고 맞아요, 진짜요 댓글 실시간 긁어보면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캐럿들이 만약에 그 공연을 보러 오는 그 길을 빨리 그 길의 기대감이 있잖아, 설렘이거나 그걸 빨리 느끼셨으면 좋겠어 맞아요 어쨌든 오늘도 정말 일주일 마지막 일요일을 함께했고요 이 V LIVE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푹 주무시고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또 한 주의 시작을, 한 주의 시작을 힘내시길 바랍니다 8시니까 빨리 좀 기다려줘 마지막 캡처 타임 럴랑해 한 번 5초만 가시죠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럴랑해 아주 프로 아이돌 다 됐다 다음 주에 봐요, 그룹들 근데 저는 약간 하트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첫 마디였던 것 같은데 오늘 그렇나요? 하트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니, 잔잔하게 많이 치게 잔잔하게 많이 치게 이렇게? 지금 우리의 지금 약간 동선이 하트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네? 전체로 한 번 그런데 저 거울이 어색하고 어색하고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고 싶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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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모양을 만들었잖아 아, 하트 모양을 만들었잖아 얼굴이 안 가려지게, 얼굴이 안 가려지게 미안합니다, 도겸이 도겸이 형, 괜찮아? 그러니까 벌려 있으니까 내가 타고 버려 간다니까 야, 도겸아 괜찮아? 도겸이 형, 괜찮은지 않아? 도겸이 형, 도겸이 형 춤추고 다 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하나, 둘, 셋 럴랑해 도겸이가 벌려놓고 다들 고생하고 네, 여러분 다들 마지막에서 잘하고 와요, 잘하고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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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셔서 고마워요 다세히